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게임 개발을 공부하는 베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클립에서 샘플레이트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샘플레이트란 유니티 엔진에서 초당 재생되는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수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올린 유니티 애니메이션의 기초에 대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한 것을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는 3ds Max나 Maya, Blender와 같은 외부 프로그램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니티에서 직접 애니메이션 클립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에서 애니메이션의 샘플레이트는 유니티 자체에서는 수정할 수 없고 외부 프로그램에서 수정해서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인 유니티 애니메이션 클립의 경우에는 유니티 에디터에서 초당 몇 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이 재생되게 만들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유니티 2018을 포함한 이전 버전에서 작업하는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새 큐브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한 다음 Ctrl-6 단축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뷰를 엽니다. 그리고 가운데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서 새 애니메이션을 하나 생성해줍니다. 그 다음 애니메이션 뷰의 탭 아래쪽을 보면 샘플스라고 적힌 입력창이 보일텐데 이게 바로 애니메이션의 샘플레이트입니다. 60으로 되어 있으니 초당 60 프레임의 애니메이션을 재생한다는 뜻입니다. 이 값을 30으로 바꾸면 초당 30 프레임으로 바뀌면서 옆에 있는 타임라인의 촘촘함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샘플레이트의 경우에는 보통 게임이 목표로 하는 프레임에 맞춰서 설정해주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30 혹은 60 프레임이겠죠. 그 다음은 유니티 2019를 포함한 이후 버전에서의 애니메이션 샘플레이트를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유니티 2019 버전에서 큐브를 생성하고 컨트롤 6 단축키를 눌러서 애니메이션 뷰를 열고 새 애니메이션을 생성해보면 2018 이전 버전의 애니메이션 뷰에서 보이던 샘플스란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니티 2019에서는 애니메이션 클립의 샘플레이트를 조정할 수 없느냐? 그럴 리 없겠죠? 애니메이션 뷰의 닫기 버튼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눌러보면 Show Sample Rate 항목과 Set Sample Rate 항목이 보입니다. 우선 Set Sample Rate 항목은 주로 사용되는 24, 25, 30, 50, 60 프레임을 바로 선택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Show Sample Rate 항목을 선택하면 2018 이전 버전처럼 샘플스 항목을 통해서 자유롭게 샘플 레이트를 보고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추가로 샘플 레이트를 바꾸면서 애니메이션을 조작해 보도록 합시다. Add Property 버튼을 누르고 Transform의 Position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초 동안 큐브의 X 좌표를 10으로 이동시키는 애니메이션을 만듭니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보면 1초의 시간 동안 60 프레임으로 큐브가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샘플 레이트를 15로 변경해 봅시다. 그러면 타임라인의 밀도가 1분의 4로 낮아지는데 1초에 잡아두었던 애니메이션의 키가 4초 지점으로 밀려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니티의 애니메이션 뷰에서 애니메이션 클립의 샘플 레이트를 조절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키들이 늘어나거나 줄어든 샘플 레이트에 비례해서 위치가 바뀌고 애니메이션의 길이도 길어지거나 짧아집니다. 이때 원래의 길이로 줄이려면 전체 키들을 선택하고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그럼 샘플 레이트가 15 프레임이 된 애니메이션을 재생해 봅시다. 정상적으로 재생되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샘플 레이트가 줄어들었는데 왜 애니메이션이 끊어지지 않고 60 프레임과 똑같이 재생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니티 엔진이 애니메이션을 재생할 때 각 프레임에 비어있는 부분을 앞 프레임과 뒷 프레임을 이용하여 현재 애니메이션을 계산해서 채워넣는 보관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유니티에서 애니메이션 클립의 샘플 레이트를 조절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베르의 게임 개발 유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